갤러리에서 자유로폰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정에 카피를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개의 버튼이 있죠. 버튼 8개가 있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버튼 8개에다가 허라이전털 어렌지멘트 하나 있고, 그 속에 플레이 버튼 하나, 리셋 버튼 하나, 그리고 클락 하나 있고, 사운드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운드 파일들이 1번부터 8번까지 있고, 그러고 보니까 사운드가 빠져있네요. 사운드, 미디어에서 사운드를 하나 그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on-visible 컴포넌트에서 클락 하나, 사운드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락은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제가 만들어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복사하시더라도, 이것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보십시오. 보면은, 이런것들은, 백그라운드 칼라가 지정되어 있고, 게이트는 30px, width는 필패런트, 그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이렇게 D,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물론 충분히 만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만들 것 없이, 제가 만들어둔 것을 그대로 카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communiqu인 겁니다. Это Kill 문구를 구성 muốn 배치Next Initiative incrível Fort 아멘